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법으로 범부처 정책 수립 등 관련 근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. 함께 통과된 개식용금지법은 식용을 위해서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, 판매 행위에 대해서 최대 징역하게,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. 한편 이태원 참사특별법은 특별조사위 설치 조항을 놓고 여당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.